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해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판결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를 반기한 박근혜 정부의 과오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의 노력으로 일궈온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현저히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평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이번 판결로 훼손된 평화의 가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